자 오늘이 2018년 7월 5일 그때 그걸 결국에서 비도옵니다 뭐해 비오는데 거기서 서술한 추석이 비오는데 뭐해 자 여기 비도옵니다 여기서 사회 시작하고요 상담 찍어 가겠습니다 아 이제 산업도 갑니다 비가 엄청 옵니다 자 주부터 비옷 다 입었어요 준비됐어요? 자 갑시다 오늘 차가 잔작상황, 송우상황 다 따로 갑시다 자 출발합시다 갑시다 갑시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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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이거 뭐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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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똑같냐 빨리 빨리 와 완전 여기 완전 산덕이여 와 안 돼 또 갔다 해병대 뭐 그래? 해병대 완전 해병대 지금 우리 전통이야 전통이 가자고 그거 뭐야? 잔나비 잔나비 어 맞네 딱 땀이 나고 정식이 없어갖고 사진 찍으라니까 정식이 없어갖고 아 그렇지 너무 따가워 아 그러고 이제 버려 산책에서 버려 땄으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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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로 하다가 길이 너무 이뻐갖고요 산책과 갈게요 앞으로 쭉 이렇게 양 둘러서 길 밖으로 이렇게 어 일로와 일로 그런 다음에 머리 보여주고 준비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고 나도 억잖아 나도 억잖아 이 시각 좀 익으면 에메랄드 부시나요 나도 억잖아 나도 억잖아 여기 하나 있네요 저기 저거 황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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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꺼야? 김병만이를 데리고 올게 아 백만들꺼 저거 따? 버려? 빨리 따 나 오빠가 따 오빠한테 양도하고 어 안 따? 황천상황 있는데 안 따? 뭐 황천상황 정말로 불안해 아 저거 저거 아 나 그거 못 따 못 따 버려? 아 다 버린답니다 다 하겠습니다 여기 벌랑 있어 벌량 두껍게 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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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려? 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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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안 벗길거야? 가자. 가자. 와, 오늘 비가 많이 옵니다. 뭐 있는데? 뭐? 아버지가 황천상만 가는데. 아, 저거 저거 있고. 그래, 저거. 저거 따고 싶어서? 아니. 따줘? 우리 아버지 저거 하면서 쩔쩔하지. 너 뭐 쩔까만 가나 붙겠지? 저거 한 거 버려. 저거 딸 수 있겠다. 황천상, 황천상. 이게 진짜 황천상이야.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도. 저거 보겠습니다. 퍽. 잘 쳐봐. 어이, 깨졌다. 잘 쳐봐. 에이. 쉽지 않지? 아이고, 고민. 버려. 난 뭐 먹었다. 자, 버려. 쉽지 않지? 한숨아가 나네. 봐봐, 이거. 가, 냄새 맡아봐. 소나문냄새 나지? 응. 이거 소나문냄새 나니까? 이거 소나문도 아닌데. 무슨 냄새 나? 버섯 냄새도 나고. 소나문냄새? 소나무 향이 나고 그치? 진짜 좋다 황초상 좋아 이거 소나무 향이 나 이거 소나무 향이 나 좋지? 오케이 좋아 좋아 아니 진짜 그 송사왕 주의수도 소나무 향이 나는게 신기하더라고 가자 갈까? 출발 출발 대박 이게 뭡니까? 동말굽이요 와 그거 안큰까? 안큰까? 뒤에도 와 와 딱 갑니다 얼마 큰가? 와 따 따 이 밑에도 있지? 밑에도? 네 밑에도 있고 오케이 이거 안 썩었어 마른거야 따 따 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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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많죠? 딱 갑니다 한감방 이거 한 명 가방 채운다 으쌰 자 정신이 나고 정신이 나고 많지? 이거 딱 따면 누구 한 명 가방 채웁니다 ㅋㅋㅋㅋ ㅋㅋㅋㅋ 저거 뭡니까 차가 뚜껑해 뚜껑 뚜껑뚜 탁 쳐 봐 구병만 하게 너무 작고요 어 작아 작아 봐봐 더 큰거 같다 더 큰거 같다 더 튼튼한 걸로 차가 차가 뚜어진거 아니야? 저기죠 포기 조항석씨 포기하는거 포기 치다치다 포기요 가자고 그 뭐여 황철? 딱 그 뒤로 가겠다 그 뒤에 그 위에 있어요 여기? 여기는 못따 뒤에 있어 뒤에 밑에 여기 그고 딱 어 그고 됐어 그거 뚫어놔 돼 냄새 맡아봐 황철 맞나? 맡아봤어 가다가 핸드폰을 씻고 쳐서 부모님꺼 뿌여 쳐 저거 차가워 차가 저거 차가는데 딸거야? 따? 오늘 저거 정국차 딴대요 팍 쳐봐 내일 쉬는 날 맞죠? 아이고 어림없다 팍 쳐 아 나와 아이고 그거 뭐에요? 차가 차가 그게 차가야 알았지? 오케이 정상 또 올라왔어요 엄청 올라왔네 이것도 연령체입니다 네 맞아요 연령체입니다 빨리 갑시다 완전 나무소치 원숨이죠 올라갑니다 보세요 장나무상황 장난 말고 엄청 많죠? 딱아 딱 안납니다 무슨 나무라고? 가뭇남 껍질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생각합니다? 틀리죠? 거북이 등껍질처럼 일어나죠? 그러니까 가뭇남입니다 올라갔죠? 가뭇남 배웠지? 배웠어 이제 각자 이거 어때? 따뜻해? 아뇨 차가워요 차가워? 걔는 차가운 남들 자, 가다가 오자. 가운문나무 궁금했을께요. 가운문나무에 송사가 달리니까 가운문나무 잘 보고 송라있나 보라고 송라있나 보라고 송라있나 보고 송라있나 보고 왕이? 그래? 오빠 있어도 못... 작성아. 따가? 패스 버려 버린답니다. 버린답니다. 갑니다. 보세요. 가운문나무. 와 엄청 길어. 바람에 팍 넘어오고 보세요. 죽은 지 얼마 안 됐어. 소나무 잎이 살아있죠. 그러니까 버섯이 없어요. 죽어야 됐네. 가자고. 왜요? 돈 멀고 가니? 돈 멀고 가니? 돈 멀고 가니? 돈 멀고 가니? 딱. 이 아줌마가 송상황 발견. 송상황 발견. 이 아줌마. 다 지나갔는데 밑에서도 못 보고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송상황 발견. 일 지나가는 거 보고 안 올라갔어요. 이거 맞다 이거. 이거 가운문나무. 왔다니. 이게 있어서 그래서 저기서 보고 살려왔어. 일단 사진 찍어. 딸까요 이거? 아니요. 나 안 찍어. 안 찍었어. 아 살만 찍고 버리게? 버릴거지? 주황색에서 버릴거지? 아 이런거 치고 말아요. 아 그래? 버려 버려. 일단 사진 찍고 버리자고. 버리자고. 자. 가자. 가시다. 송상황 발견. 영원아. 그죠? 따가? 딱 갈거지? 네. 딱 갔는데 다 박사. 쳐보라 누가 여기. 잘 쳐야 돼. 안쪽으로. 응. 쳐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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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땁니다. 워미워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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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으로 한번 더 오케이 그렇지 바로 그거야 이렇게 통으로 따야 되지 오케이 자극성 하나 했떡 진짜 예쁘다 이쁘지 이렇게 가자고 너무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시 넘었으니까 돌아가겠습니다 찬등에 따라서 계속 가겠습니다 돌아가 가는 길에 뭐 있나 봐야 돼 오늘 사는 거 별로 없는데 거짜보다 아매 비 엄청 왔어 이런 날 사오지 말고 그냥 붙여 먹고 그냥 막걸리랑 먹어야 되는데 그저이 그런데 왜 이렇게 왔어 오자겠어 산을 아이 진짜로 아 가자고 돌아가 돌아가 좀만 넘어졌어 아퍼 더 아프면 버리는데 좀 더ў아 봐 아프면 가면 버릴까 살 수 있으면 걸 수 있으면 빨리 살아 가라 가 아홉 비 넘어 왔네 전부 다 지금 다 물에 빠지는 뭐가 대기 없어요 이렇게 오늘 일찍 돌아갑니다 사장님은 빨리 없어 좋아서 이쁘지 봐야 하하! 뻔뻔뻔! 자, 그만하겠습니다 뭘! 어,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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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빰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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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